손오공 열필을 반납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옥황상재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열필은 못 줘요. 지금은 열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열필! 뭘 좋다 원수 이 녀석! 손오공 당장 열필을 가져오너라 자 열필을 돌려받겠다 이..이..이건 어른 손으로 난리 마라! 이게 뭐지? 설마 헤헤헤 바로 그 설마다 음..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나 나를 필요로 해준 녀석은 없었으니까 말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깨어난 거냐 영원히 잠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하필이면 그게 이런 원숭이 녀석일 줄이야 아 귀여운 여자애였으면 좀 좋냐 봉인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깨어난 것이냐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냐고 당신들은 날 삼천년 동안이나 바닷속에다 쳐박아놨잖아 이유 따위 알려줄까 보냐 내렁니다 이봐 지금 멍청하게 잘 때냐 일어나 어라 내가 왜 자고 있었지 어허 지금 잠꼬디 하고 있는 게냐 으아악 뭐..뭐야 이거 뭐냐니 이 몸의 지인이라면 좀 더 의젓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냐 어이거이 지렁이 같은 것이 말을 다하네 뭐라 지렁이 용도 아니고 뭐 지렁이라고 이 몸한테 지금 무슨 막말을 하는 게냐 지렁이 어떤 누구한테 지렁이라는 거야 아아악 그이 너 날 때렸겠다 아악 때렸다 때렸어 오쩔래 복수라도 할게냐 아 아악 아아악 잘못했어요 그라고 할지나 같냐 여러 헌이 헤에에에에에 잡았다 헉 그래그래 이 정도 기가 세지 않으면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지 어 뭐야 빛이 나고 있잖아 음 좋아 좋아 저기 세 명보다 훨씬 낫군 저기 세 명? 그래 저기 저쪽에 할부의 사민반 저 녀석이 뚫린 입이라고 내키는 대로 떠주는구나 염라대왕은 짜고 짜다고 옥황상재는 싱겁고 음 듣자 듣자 하니 용왕은 매스꺼워 뭐? 매스꺼워? 응 매스꺼워 어서 저것을 붙잡지 못할까? 당장 잡아서 나불대는 저 주둥이를 막아라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입같은건 없어 안되겠다 손오공 더이상 받을 수가 없구나 어서 여의필을 이리 내놓아라 안돼요 여의필이 있어야 여의필? 이게 여의필? 어라? 이거 아무리 봐도 여의필이 아닌데 뭐야 너 아직까지도 나를 못 알아보고 있는거냐? 그냥 농담하는거지? 하아 정말 어이가 없구만 그렇지만 여의필은 이렇게 일자로 생겼는데 아 그러니깐 그게 바로 나라니까 하지만 이건 흐물흐물 하잖아 아하 흐물흐물이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러운거다 진짜 여의필 맞아? 선오공 내가 도망가봐라 내가 도망가봐라 내가 도망가봐라 누가 그런곳으로 돌아갈까 보냐 없어져라 사라지 아하 으잇 럴수럴수 이럴수가 내 저필살 대왕조개가 사라졌어 으아하 멋잡으러 너 한자 마법 고수구래 그래 뭐 그렇지 뭐 좋았어 이번엔 우리 차례다 차리고 찾고 있어 응 간다 으아악 거기 서라 으아악 서란다 거갱님 호두름이 꽁꽁 어랑핑 으아악 호두름이 떨어진다 호두름이 떨어진다 헤헤 이게 바로 얼음핑 한자 마법이란다 크허 거죠 크 해주 hone ungs 크허 크구 날카로운 호두름을 만들어내는 초강력 마법 실은 물솟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 간다한 것이지 잘 알겠냐 선오공 ø 그 t t t t 지금 그런 설명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얼음핑 한자 마법 정도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마라! 위로 이동, 윗사아악! 오호, 염라드 양치 못 빠르잖아! 가기 서라, 이 녀석들! 이대로 가다가 잡히겠어! 넌 할 줄 아는 한참 마법 없냐? 그렇지! 뒤로 이동, 뒤! 자, 성공! 오호, 선호공 꽤 잘하는데? 요 고마 녀석, 어느새 듀우 마법을 쓸 수 있게 된 거야! 자, 선호공,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 볼까? 어, 저, 하지만 아직... 열피를 빌려준다는 허락을 못 받았는데... 내가 허락하노라! 뭐라고? 날 빌려가도 좋아! 이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선호공, 눈 감아! 어, 뭐? 빛나라, 빛! 으아악! 으아악! 앗! 당했다! 빛광 한자 마법을 쓰다니! 이 춤에 다시 추리다! 두누공! 으아악! 으아악! 부셔! 뭐 또 안 보여! 너, 눈 뜨고 있었냐? 으아악! 으아악! 아휴, 한심한 녀석! 으아악! 당장 놈들을 잡아오지 못할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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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됐구나, 선호공! 이 녀석아, 걱정했단다! 아무튼, 사람 걱정시키는 녀석이라니까! 아, 뭐야! 다들 왜 그리 호들갑이에요! 으아악! 근데, 선호공! 그건... 아하! 이거! 열필이에요! 열필이라고? 용궁의 보물! 그 열필? 네! 잠깐 빌렸어요! 옥황상제님하고 염라대왕이 막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 녀석이 빌려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녀석이라... 마토다! 내가 허락했다! 열필의 봉이니? 풀리다니! 여러분! 잘 부탁해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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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녀석 안 내려와! 내 허리 끊어진다고! 어? 갈고 앉았네? 하하하하! 미안! 너 일부러 그랬지? 네 이놈 맛 좀 봐라! 고구라 트위스! 으아악!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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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군! 아침부터 웬일이야? 왜냐니? 걱정돼서 달려온 친구한테!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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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리텀 낭자는 대체 누구시냐? 으어? 삼장이야! 삼장! 무슨 일이야? 막대기가 말을 하잖아! 하! 막대! 막대기가 아니고 붓이야! 그래서 여의필이지! 여의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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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냐! 흐흑! 난 옥동자! 삼장은 내가 지킨다! 이 구렁 녀석아! 구! 구렁이? 부러기네 갑자기 공격하다니 너 혼 좀 나가라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시킬사 여기저기 움직여 움직여 몸이 멋대로 저건 대체 무슨 마법이야? 시킬사 마법이야 상대가 시키는대로 움직이게 되는거지 폭 뜨려라 나 왜 이러는걸 자 신나는 댄스 그만 둬 더 즐기자구 이번엔 더욱 즐겨라 즐길라 예예 모두 즐기자 춤추자 모두 다 함께 동자가 갑자기 신나네 즐길 락 마법입니다 뭘 해도 다 즐거운거야 무서운 마법이지 잘 잤다 용쾌들 여기까지 왔네 애썼다 너 자고 있었던거냐 아 뭐 별일 할일도 없고 해서 뭐 뭐 할일이 없어 지금 우린 엄청 중요한 임무수행 중이란 말이야 그래 이거 완전히 둘러나냈군 알았어 곧 갈게 발을 부술테니까 비켜있어 그만둬 이 바보야 또 그런짓하면 천정이 무너져서 이번에야말로 전부 산채로 묻히게 된다고 치 야단났네 까악 까악 왜 이렇게 시끄러운거야 잠을 못자겠잖아 응? 뭐하는거야 선호공 그 보면 몰라 싸우는 중이라고 저 뿔난 녀석이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으니 공격을 할 수 없어 어라 저거 흑심마왕 아냐 에잇 멈춰라 멈추지 엄마야 아니 이건 말도 안돼 야 흑심마왕 여기서 뭐하는거야 흑심마왕? 어 혹시 여의필? 이놈 보게 벌써 날 잊은거냐 멍청아 미안했다 상대가 여의필이라면 오늘은 일단 도망가야 할 것 같네 저럴 수가 오행에서 쇠속성의 상극인 불마법이 통하질 않다니 아 어떡해 흑 이런 이것보다 더 센 마법은 없는건가 저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는건 불마법 밖에 없어 다시 한번 해봐 너 방금 하나도 안 통하는거 봤잖아 좀 더 집중을 하라고 나도 도와줄테니까 뭐 얼른 시간이 없어 흑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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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이 후아 후아 내 힘도 함께 간다 타올려라 후우 후아 오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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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타올려라 풀꽃 야! 아니, 저 원숭이! 저건 불꽃 여미 한자마음! 저, 저건… 엄청나다! 저 원숭이 녀석! 아는새 저런 한자마법까지… 해냈어! 괜찮은 위력의 한자마법이지? 최고야, 최고! 엄청났어! 불화와 불화가 합쳐지면 불꽃 여미 되지! 공격력이 크게 향상되는 마법이 되는 거야! 우와! 엄청 많네! 이걸 언제 다 따지? 음, 그러게! 역시! 여이필! 너밖에 없겠다! 뭐… 응? 아야! 너… 설마… 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좀 부족해! 으악!!! 으악!! 으으… 음… 좋아! 많이 많이 떨어져라! 떨어질라! 으으으! 으으음! 돈돋어! 자원부터 이렇게 따면 되는 거잖아 그치만 네 덕분에 한결 수월해졌는걸 괜히 고생만 시키고 있어 그러게 왜 날 고생 시키냐고 딱 봐도 자팔개집이네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 보자 좋아 아무도 없네 바닥에 깔려있는 이건 뭐지 당장 거기서 내려오지 못해 웬 놈들이냐 크다 커 저팔대인가 난 선호공이예요 니가 어디라고 멋대로 들어오는 개냐 조그만 녀석이 겁도 없구나 대체 무슨 일로 여길 들어온 개야 마법 천자패를 가지러 왔어요 마법 천자패 네 녀석이 천자패를 찾아서 뭐 하려고 제 친구 삼장을 구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난 삼장이 누군지 몰라 삼장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응 나 되게 까칠하네 아니지 선호공 잠깐 거기 있어 내가 천자패를 찾아볼게 어? 어? 이 녀석은 또 뭐야? 놔! 놔! 이거 못 놔! 이 돼지를 그냥 콱! 어? 이 녀석은 설마... 뭘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셋셀 동안 놓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하나, 둘, 셋! 이 꼬맹 녀석이! 마법 찬자패를 주라고! 그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론 이런 맹랑한 녀석! 이 녀석 돈캐! 저노공!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질 테니야! 치료해라! 얍! 얍! 어? 아픈 것이 다 나왔어! 오! 신기하다! 이 여이필님의 위기! 회복 기술이지! 여이필! 왜? 아까 나한테 했던 치료 마법 좀 부탁할게! 나도 공짜로 해주긴 싫지만 할 수 없지 뭐! 치료해라! 얍! 얍! 뭐지? 금방 나왔어! 하나도 안 아픈데? 어이! 치료비는 외상이다! 네 말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어라! 여이필이! 모두 조용! 이제부터 내 말을 따라라! 여이필 목소리가! 야! 여이필! 너 말투가 왜 그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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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방위 마법을 써라! 실시! 방위 마법? 그게 뭐야? 동전 안북도 몰라? 그건 알지! 해들은 내가 동쪽이잖아! 그 네 가지를 묶어서 방위라고 부르는 거야! 선호공이 동! 옥동자가 서! 돈돈이 남! 삼장이 부! 이렇게 방위 마법을 써서 마법 증폭기로 천자패를 작동시킨다! 실시! 마법 천자패의 소유자여! 새로운 임무가 시작될 것이다! 새..새로운 임무? 여이필이 대체 뭐라는 거야? 으악! 이..이거 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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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자기가 한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나보네 응 뭐 내가 무슨 사고 쳤냐 다시 천랑이로 돌아왔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찾던 천자패인거야? 길어져라 열필 나의 열필 맛이 어떠냐 야 신성한 열필님의 얼굴을 저 괴물 어디다 찌르는 거야 미안해 그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 뭣들 하고 있어 저 겁없는 꼬맹이 녀석들은 홍고망을 내주지 않고 깜짝이야 어떻게 사람이 열필님께서 죽겠다 자 장난은 여기까지다 받아라 정말 다 죽어요 그 니가 마지막이냐 어까나 안비요 크으어우 그니까 mentation 아이쿠 아이쿠 propaganda 훰ro 이 후라이드 치킨 녀석 맛있었더냐 흐흐흐 헳 math 미정말! 아깐! 응?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손오공씨! 굳어라! 구들! 코! 으악! 몸이 돌이 되고 있어! 하하하! 이 정도 마법쯤이야 간단하지 구들코 마법을 푸는 방법은 말이야 응? 어랑? 어구구구! 둘 다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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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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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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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어이구! 감히 이 몸을 내 동댕이 치다니! 이건 안 먹으셔! 절석 붙어라! 붙을! 으악! 음? 이, 이건? 릴릴릴릴롱! 바짝 붙었지! 이제 꼼짝 못할거다! 귀찮은 녀석은 입 다물게 해둘게 좋겠군! 봉인하라! 봉할 봉! 열! 끝까지 맞서 싸울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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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갑해 죽는 줄 알았네! 열필! 아니! 내 봉인이! 자! 한 방 먹여 볼까? 좋아! 열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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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방 먹이잖아!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 있다니! 반드시 해내고 말 거예요! 음... 이 녀석 정말로 세상을 구할지도 모르겠네 그럼 얼른 인간계로 내려갈게요! 잠깐! 이걸 잊으면 안 되겠지! 넷! 아! 아! 맞다! 열필! 두고 갈뻔했네! 깨어나라! 일어날 피! 아! 깨어났다! 열필! 미안! 깜빡 두고 갈뻔했어! 아! 뭐! 시라구라구라구라! 깜빡할 게 없어서 열풀림을 깜빡해! 권좁나봐야 정신을 차르겄냐! 응!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아파! 미안하다고! 또 그랬다간 봐! 다른 주인을 찾아볼 거야! 이 호수가 틀림없어! 여기가 지식의 세비야! 이 속에 킹드래곤이 산단 말이야! 어이! 무시무시한 호수다! 엄청 깊어 보이고! 근데 여길 무슨 수로 들어가지? 다 방법 있지! 잘 보라고! 열혀라! 구멍! 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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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저가 돌 뛰어뜨면 돼! 으악! 야! 저길 어떻게 들어가! 난 수영도 못한다고 하래! 에이! 에이! 삼장 앞에서는 그렇게 큰소리 치더니 막상 가려니까 겁나 놔보지? 거믄! 누가 낸다고 그래! 좋았어! 어! 좋았나! 으악! 에이! 나 무서워! 어이구! 너 그럴 줄 알았다! 자! 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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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라! 뭐야! 나만 남았잖아! 좋아! 나도 간다! 열려라! 구멍! 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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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지식의 셈은 한자를 배워야 하는 수행자에게만 열리는 거였지! 흠! 이게 뭐야! 또 나만 남았잖아! 아! 심심하다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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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럼! 당당히 킹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하고 지식의 천자탄 노설에 넣었다구! 으악! 설마 설마 했는데 킹드래곤의 시험도 통과하다니 대단한걸! 어? 옥동자도 통과한 거야? 어? 나? 아! 그.. 그.. 뭐다! 우리 얼른 돌아가야 돼! 마지막 다섯 번째 천자탄을 빨리 찾아야 되잖아! 나 간다! 으악! 으악! 저 녀석 왜 저래! 으흐흐흐! 내가 지쳐 쓰러지겠어! 에헤! 혼자선 어렵겠는데! 어! 그러고 보니 여이필은 어디 갔지? 흐흐흐흐흐! 니가 찾는 동료가 이 녀석이냐! 여이필! 어느 틈에! 이 여이필 역시! 이 녀석과 같이 나의 앞길에 귀찮아질 존재! 같이 없애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하하하하하! 그.. 대마왕! 너! 이 녀석! 여이필! 누가 필요해! 공이라! 빌려라! 불! 해! 테마왕이 약해진 지금이 기회야! 순호공! 공격이다! 알았어! 으악! 으악! 한자 마법 질폭기 가동! 내 힘! 내 차! 나의 힘! 나! 지! 사람의 힘! 사람! 이! 아니! 이.. 기운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모두의 힘을 그어! 대마왕을 펴안다! 영혼이 복인되어라! 정신하게 죽여! 이럴 고! 정! 일! 고! 일! 고! 으악! 아니야! 아아아아아악! 자아악! 으악! 으악! 이럴 수가! 어디선 이런 힘이.. 그.. 나의 야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으악! 으악! 원동하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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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eté.. 회사는 자신의 아이가가 없으니.. 프아.. 하.. 에이.. 에이.. руш의.. 가.. 에이.. 러블르가.. 하고 선거올.. 이럴이.. 2분.. 킹시.. 즈.. 너